만점으로 이끌다 강력한 끌림의 법칙 강민웅 선생입니다. 2019년 고2 물리학원 3월 학평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메가스터디의 물리강사 강민웅 선생입니다. 간단하게 3월 학평에 총평을 하고요. 그리고 개정 물리학, 물리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2가 되어서 첫 번째 3월 모의고사를 치뤘는데요. 이 3월 고2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배운 게 없잖아. 물리학원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1학년 때 배웠던 통합과학이죠. 통합과학에서 진행됐던 내용들 중에 물리학과 관련된 문제 20문항이 출제가 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수능을 준비하듯이 공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내신 공부한 거 그리고 띄엄띄엄 물리공부를 했기 때문에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점수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실시간 등급컷, 몇 등급을 내가 맞출 수 있는가? 몇 등급인가? 1등급 컷이? 2등급이 몇인가?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지만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 일단 이 3월 모의고사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진행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간단하게 일단 이번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첫 번째는 범위. 범위는 일단 통합과학에서 진행이 되었다. 1학년 때 배웠던 과학 있죠? 그 안에 있는 내용 등 중에 물리만 발췌를 해서 물리만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문제가 출제가 됐죠. 일반적으로 이 모의고사, 수능과 같은 체계로 지금 출제가 된 건데 수능은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똑같이 이것처럼 20문제가 출제가 되고 내용은 당연히 다르겠죠. 통합과학이 아니라 물리학 1으로 치러지게 되기 때문에 20문제가 일단 출제가 되는데 2점짜리가 10문제가 있어요. 10문제고요. 당연히 3점짜리도 똑같이 10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합치게 되면 전체가 50점이죠. 그렇죠? 50점. 50점을 만점으로 해요. 형식은 똑같으니까 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게요. 여러분들 그게 더 필요할 것 같아. 이 모의고사가 어떤 의미가 있었고 앞으로 내가 2학년 내내 물리학원을 공부할 거고 수능에서는 또 물리학원을 응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떤 체계가 지금 본 3월 모의고사랑 똑같냐. 이게 똑같습니다. 알겠죠? 이게 똑같은데 통합과학이 아니라 물리학원이라는 책에서 교과서에서 출제가 되겠죠. 50점이고요. 이번에 등컷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1등급 컷이 43점 정도로 나왔어요. 수능으로 하시면 44, 45 이 정도를 1컷으로 보시면 되는데 좀 못 본 거죠. 여러분들이. 좀 못 봤습니다.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통합과학에 대한 충실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1컷이 43점 정도 2컷은 39점 정도 39점을 넘으면 2등급 알겠죠? 42점까지 2등급이야. 43점 이상이 1등급이고요. 알겠죠? 3등급은 33점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수능에서 이제 물리학원을 여러분이 실시를 한다고 했을 때 또는 고3 때 모의고사를 본다고 했을 때 이거랑 비슷하거나 약간 높습니다. 알겠죠? 약간 높아요. 비슷하게 나온 거 같아요. 좀 어려울 때의 등급 컷이 나와 있어 지금. 그리고 4등급 상위 40% 정도까지가 4등급인데 26점. 반 정도 맞으면 4등급 정도 나온다. 상위 40%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50점 안전 중에 25점 정도면 4등급 40% 그 정도. 됐습니까? 감을 잡겠어요? 이렇게 출제가 됐고 전체는 범위는 분명히 이제 다음 시험부터 달라집니다. 다음 시험부터는 통합과학이 아니겠죠. 물리학원으로 바뀌게 되는데 고2 때는 말이야 고2 때는 범위가 순차적으로 들어가요. 순차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물리학원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앞부분에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모의고사가 실시된다는 거죠. 고3 그리고 수능은요. 모두 전범위입니다. 고3 때는 이제 3월달부터 계속 전범위로 모의고사가 실시가 되는데 고2 때는 순차적으로 범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범위가 증가를 해. 증가를 하게 되겠고 그리고 보게 되는 월은요. 일단 3월달에 일단 실시가 되었잖아요. 3월이 실시가 되었고 그리고 6월달 그리고 9월 그리고 11월 수능이 실시되는 달에 이렇게 4번이 실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3월달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을 했고요. 서울시 교육청 6월달에는 부산시 교육청 9월달에는 인천시 교육청 그리고 11월달에는 경기도 교육청 이렇게 주관을 하게 되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4번을 다 실시하지 않고 2번 3번 이렇게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학교에 따라 달라요. 일반적으로 2번 이상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범위가 조금씩 조금씩 누적이 되어간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게 고의만의 특성이야. 알겠죠. 특히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틀린 문제는 일단 19번 송전 문제고요. 송전 전기 송전하는 거 그리고 16번 발전 방식 전기 파트를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발전 방식 핵발전이라던가 또는 조력발전 이런 것들 물론 약간의 함정은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속도와 가스도 뉴턴 역학 3번을 좀 많이 틀렸고요. 15번 포물선 뉴턴 역학이죠. 그리고 17번 스펙트럼 파동 파트인데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틀렸어요. 그런데 뭐 그런 거에 대한 것보다는 이번 시험에 대한 어떤 총평보다는 사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물리학원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구성이 되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고2때는 사실 거의 내신 몰빵 아니겠습니까? 학교 시험 몰빵인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첫 번째 수능이 하루 종일 전 과목을 보잖아요. 그렇죠? 내신은 그렇지 않지 내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전 범위가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몇 과목씩 이렇게 보잖아. 바로 이런 수능처럼 하루 종일 국영수 과학에 대해서 한국사까지 시험을 보게 되는 연습이 바로 이 모의고사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 하루 종일 이렇게 집중해서 시험 보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런 의미가 있어. 알겠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국연합 학력평가니까 그래서 학평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 실력을 점검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건 통합과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통합과학이 아니라 뭘 공부해야 돼? 물리학원이라는 걸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리학원 그렇죠? 여러분이 그 첫 해 시작을 알리는 학년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2021학년도 실제로 실시가 되는 건 2020년에 실시가 되는 건데 2020년 11월 11월 달에 보게 되는 수능을 보는데 학년도는 2021학년도라고 해. 그때 대학 간다고. 2021학년도에 입학한다 그래서 그때 보는 시험은 물리학원으로 진행이 되고요. 1, 2, 3 이렇게 세 개 단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성 이야기 좀 하고 문항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 역학과 에너지 이게 가장 중요하고 분량이 많습니다. 거의 50%에 육박을 해요. 알겠죠? 개정 물리학 전체의 반 정도. 뉴턴 역학이라고 하는 게 나와 여러분들이 물리하면 생각나는 그거 있지. 물리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F는 MA 이런 거 속도는 시간분해거리 이런 거 있지. 일, 에너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뉴턴 역학 이게 아주 비중이 높습니다. 전체 20문항 중에 거의 1000문제가량이 여기서 출제가 될 거예요. 알겠죠? 20문항 중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열력학이 들어있거든요. 열 에너지에 대한 거 열력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열력학 문제가 두 문제가량 출제가 될 수 있다. 아직은 수능이 치러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분량으로 따져봤을 때 이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상대성 이론이 등장을 해요. 이게 상대성 이론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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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말고요. 특수 상대성 이론인데 되게 쉽게 출제가 될 겁니다. 상대성 이론이 사실 되게 어려운 학문이기 때문에 고등 과정에서는 아주 그냥 쉬운 것만 좀 알려줘. 그래서 여기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핵 발전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이잖아 그 내용이 살짝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출제가 될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개정 물리학 전체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거의 열문항 20문항 중에 열문항 정도가 1단어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물질과 연자기장에서는 전기와 자기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전기와 자기 그래서 두 개 합치게 되면 다섯 문제가량이 출제가 될 것으로 보여요. 전류 흐리면 주변에 자기장 생긴다. 이런 것들 그리고 자석 같은 거를 코일과 가까이 하거나 멀게 할 때 코일의 전류가 유발이 되거든. 그런 것들 전자규도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전화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섯 문제 정도. 파동과 정보통신에서는 처음에는 이 파동의 기초를 공부를 해요. 물결파라던가 소리 이런 거 있지. 빛 이런 것들 개들의 특징들 그런 것들을 파동과 정보통신에서 배우게 되고 앞부분에서 뒷부분은 이제 빛과 물질의 이중성. 빛이 파동성도 있지만 입자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빛과 물질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물질인데 일반적으로 그 소립자 같은 게 많이 나와. 전자 같은 거. 걔들이 파동성이 나오거든요. 이거 이중성이 있다라 그래. 이중성. 그래서 빛과 물질의 이중성. 이 파트에서 이제 한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마찬가지로 전체는 몇 문제예요? 전체는 20문제 50점 이렇게 수능에서는 실시가 될 겁니다. 알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그러면 사실 모의고사 전국연합학력평가라던가 또는 3학년이 되면 6월에 6월과 9월달에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라는 게 있어. 수능을 내는 기관에서 보는 모의고사.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런 게 전부 다 전범위가 될 텐데 그럴 때 이 정도의 구성을 갖는다라는 얘기야.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고2지 않습니까? 고2 때는 내신에서 앞부분부터 이렇게 시험 범위가 들어가듯이 학평도 여기부터 뉴턴역하기 그 다음에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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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 6, 9, 11월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알겠죠? 이번 3월 학평에 대한 총평 캐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구성을 갖고 그리고 어떻게 문안구성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을 보게 되는가 그것에 초점을 맞췄어. 알겠죠? 일단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3월 달이잖아. 그치? 학교 수업 잘 들으면서 내신 준비를 충실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알겠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수능에 대한 연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동안 나의 실력 점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학년 때 여러분들이 그 학교 시험들을 좀 잘 봐 놔야지 3학년 때 좀 편하니까 모의고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학교 시험에 좀 더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하셔서 공부를 해놓으셔야 돼. 그걸 기반으로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는 거니까 알겠지? 그런 생각 하시면서 1년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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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